자 어저께는 오후 늦게 와서 그런지 몰랐는데 오늘 아침 일찍 이야 좋습니다 바닥과 색깔이 달라요 아주 날씨가 좋구요 음 정말 여유와 자유로운 넘치는 그런 가닭가 입니다 우리 식구들 저기 앞에서 밥 먹고 있어요 여유를 타고 나가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냥 크루즈만 하게 됐습니다 자 와이키키 바다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이야 이런 물이 들어가도 끄떡없는 이 삼성의 기술 수중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우아 1 2 4 으 아 아 으